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월세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집은 굉장히 특별한 집인데요 이렇게 1층 단독주택 전세로 나와있는 1층 주택입니다 전세 6천에 나와있고요 이렇게 기와언즌 한옥으로 되어있는 옛날식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통 장독대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옥상 공간도 있고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문을 지나면 작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보셨던 작은 옥상은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주택이고요 일단 이쪽에 큰 방이 하나 있고요 에어컨이 있고요 다음 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부엌이 있고요 부엌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 안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서 총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지만 옛날식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별도로 이렇게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식이고요 여기 보일러실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 세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식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